블루다, 선거 어덜트, 마이너스, 구창인님, 박경재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조한솔 선수께서는 매트 1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솔 선수께서는 매트 1번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블루다, 선거 어덜트, 마이너스 82.3세급의 서광진 선수께서는 매트 5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블루다, 선거 어덜트, 마이너스 82.3세급으로 나가시는 서광진 선수께서는 매트 5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당겨, 원단이 잡고, 밑으로, 오케이, 잘합니다. 블루다, 선거 어덜트, 마이너스 83.3세급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다리, 머리 위로 돌려.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형제, 형제. 알겠습니다. 머리 파이브 안돼요. 목걸이를 나가면 안돼요. 안그렇게 갑니다. 지금, 지금 세팅이나 주가하더라구요. 계속. 자, 일어나지마. 바로, 바로 차. 잠깐만, 바로 차. 나이스. 월다리로 팜빡, 차. 정확히 차차차. 잘했어. 하트차 계속. 화이트time. 강섭인 대응. 바로. 바로. Robben기 clients. 호응. mereka Alla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성훈 선수 조종근 선수께서는 지금 바로 개최 후 매트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화이트 앤 파프 어덜트 마이너스 70 체격으로 나가시는 오성훈 선수 조종근 선수께서는 지금 바로 개최 후 매트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입니다. 5월달입니다. 큰 대단지 안내 발사 드립니다. 블루남성구 어널트 마이너스 76체급으로 나가시는 정광민 선수, 김동환 선수께서는 매트 1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블루나파크 어덜트 마이러프 70국 체급으로 나가시는 정광민 선수, 김동환 선수께서는 매트 1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선수, 김동환 선수, 김동환 선수.